김치다 이거 해야 돼. 어! 이건 하다는데 원래. 돌아와 돌아와 여기서 기다릴게요. 원 투 쓰리 오픈 셔프 우는 파이 네, 안녕하세요. 니엘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초근접 대기실 인터뷰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기실에서까지 그림을 그리는 캡시의 바로 멋집니다. 이 턱선. 없고요. 저 코선. 좋아요. 자 다음. 안경 쓰시는 모습까지. 레전드. 천재 씨 안녕하세요. 형 지금 너무 볼살 뚱뚱하게 나온다. 호가 형은 진짜 높긴 하다. 수술한 거예요? 아니요. 수술 안 했어요. 자연이에요? 네. 증명해주세요. 그럼 어떻게 주문해야 돼? 호 한 번 조카 주세요. 오! 진짜네. 수술 안 했네. 나이스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뭐야 이거야 이거. 형 그냥 쓸 수가 있어. 뭐야 이거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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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 만나면 더 모여있으면 될 것 같은데? 또 누가 되는 거 아닌가? 헤어스타일을 오랜만에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10주년, 10년 미치겠어를 하는 날인데 정말 뜻깊은 날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와 킬링포인트요? 저는 교도인 것 같아요. 이거 이거.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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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. 이 부분이 저는 킬링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종현아 비밀번호 뭐야? 비밀번호 뭐야? 비밀번호? 복... 이게 두 개 얘기 안 되나 봐주시겠어요? 지 개수는 30분이면 될 것 같네요. 그냥 3시간 걸려가지고 다시 맞춘는데 많이 써놨은 거야. 똑같이 손을 입을 거네. 아니 진짜 멋있던데 그거 아닌 거 같아? 딱 이렇게 해서 딱 한 다음에 붙여낸 수파에 딱 한 다음에 볼 바람을 하고 싶어. 참! 어 그거야! 몇 변치? 카리스마 표 볼 바람? 누랑은 카리스마? 너눈 볼 바람. 어이. 볼 바람. 볼 바람 보느냐고? 그.. 그 마이크도 켜져 있으니까. 키윽! 아 그러면 혼자 딱 한 다음에 전화서. 이렇게 할까? 유행이 돼요. 유행아! 유행아! 유행아 어떻게 해? 제일 하다 싶은 건 뭐예요? 아니 아니 니 개수는 지금 볼 바람을 하고 싶거든? 응. 해. 얼마나 좋아. 더 좋아. 수우 교환 아니 모르겠네! 여기 왜이런 사랑이 힘든 것은 저 순위에 다. 네 명의 제일 닮은 영혼 무조건 수정의 장발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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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형 나 해줬다 그래 근데 이걸로 알았잖아 이거 그거까지는 솔직히 할 수 없잖아 좀 아쉬웠어 너무 잘 쳐야 돼 이거 너무 좋았는데 살짝 좀 안 썼어 2연 따로 날렸어 진짜 내가 오늘 뭐 하셨는지 한번만 더 보여주세요 안 귀여워줄 거야 이게 뭐야 이 에딩기 이렇게 저번주에 이어서 뮤직뱅크의 미치겠어라는 곡으로 이렇게 무대를 보여드리게 돼서 어땠어요? 저는 솔직히 기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하는데 후배분께서 너무 큰 효과를 해주셔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팬분들까지 들어왔다고 생각했죠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팀탑 다른 무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팀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.